지난 10일 김두한, 시라손이 등과 함께 전국구 주목으로 유명한 1세대의 원로 주목 신상사, 본명은 신상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직 간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빈소에는 경찰까지 배치되었는데요. 빈소에는 짧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조지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인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상현씨는 1953년까지 대구에서 특무상사로 근무했었고, 군복무 당시의 계급 때문에 신상사로 불려왔습니다. 1954년 명동중앙극장 앞에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주목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소에는 그간의 유명세와 세력을 과시하듯 많은 곳으로부터 근조화항과 근조기가 설치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상현씨의 빈소에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근조라고 적힌 조기가 놓였다가 논란이 되자 처거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조폭의 장례식장에 서울시장 명의의 조기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지인의 요청으로 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보내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부적절한 조치임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도 모르는 채 단지 지인의 요청으로도 서울시장 조기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폭을 미워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조폭이 되겠다는 mz세대들도 많은 상황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각종 불법적인 일에 이권을 챙기며 피해를 주는 조폭을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극동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번호로 물자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